4월 15일 오전 11시 41분 일본 이와태현 앞바다에서의 규모 4.4 진원의 깊이 50km 이후 현재 4월 16일 새벽 0시 5분까지 아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멈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들이 이렇게 지진이 오랜 시간 멈춘 이후에 강진이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인도네시아 강진 이후 일본 전역에 지진이 발생하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멈추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강진 이후 발생한 일본의 5번의 지진들 중에서 특히 주국후, 오카야마 현 북부에서의 매우 드문 지진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주는 안 좋은 시그널은 최근 3일 전인 4월 12일 시마네연 동부에서 규모 3.9와 진원의 깊이는 10km, 최대 진도 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오늘 발생한 주국후, 오카야마 현 북부의 지진과 12일 시마네연 동부의 지진은 바로 인접한 곳으로 시마네연의 강진을 최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또한 시마네연과 규주, 후쿠오카 해역 그리고 이시가와 현 노토 지방의 강진 발생 시에는 한반도의 동해와 남해안의 쓰나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며,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 이후 오카야마 현 북부의 지진을 보면서 주국후 지역이 현재 활단층이 예민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주국후, 오카야마 현 북부와 12일 발생한 시마네연 동부는 일본에서 지진이 가장 드물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인접한 일본 내 지역들과는 달리, 특히 오카야마 현은 활단층도 거의 없고 역사적으로도 지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카야마 현은 일본 내에서 지진으로 가장 안전한 현으로 유명하며,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은 용인 경성 후쿠오카와 더불어오카야마, 천도를 고려했을 정도로 지진에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오카야마 현은 시코쿠 등 세토네에의 천연방파제, 섬들이 있기에 쓰나미 피해도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오카야마 현과 시마네연에 대한 지진학자들이 강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지진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카야마 현을 바라보면서 한반도의 상황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역시 일본의 오카야마 현과 같이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있어서 쓰나미에 안전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대 지진 이후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동쪽 방향으로 평균 28mm 이동하였으며, 특히 진안과 가까운 동해안 지역은 약 35mm 이동한 반면, 먼 서해안 지역은 10mm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반도의 움직임이 동일본대 지진으로 인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2010년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인 2월 초 칠레 강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한반도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데다 칠레와 한반도 사이의 거리가 멀어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칠레 강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한반도로 향하던 쓰나미가 일본 해안가에 도달하면서 소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년 뒤인 2011년 동일본대 지진 이후 그리고 2023년 2월 3일 터키 시리아 강진 이후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규모 8.8의 지진이 발생한 칠레 산티아구 해역에서 한국까지 약 1만 8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쓰나미의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했을 수 있으나 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비견한 예로 약 두 달 전인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터키 강진은 한국의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수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터키 강진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 문경 강릉에서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문경 관측정에서는 본진 이후 지하수 수위에 7cm 상승한 뒤 여진 발생 후 3cm 하강했으며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의 수위 상승을 탐지했습니다.